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몇몇 국가들을 향해 이민자를 혐오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목한 나라 중엔 일본도 있었는데, 당장 일본 언론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어넣는 발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어넣는 발언. 일본 마이니티 신문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현지시간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인도를 차례로 언급하며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 혐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 이민자들을 이들은 원치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국빈 초청해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3주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일본 마이니티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발언 경위를 알아보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황당한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인도 언론도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고 그게 미국의 유전자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지속적인 동맹관계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